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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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에 도교육청 공론화 첫 의제가 북면 고교 문제로 결정이 됐죠. 아직까지도 도민들 중에서는 이전 재배치냐 아니면 북면고의 신설이냐 이것에서부터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북면 지역에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이 있고 그리고 기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신설은 말 그대로 정부 부처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새로운 이름의 학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재배치는 교육부가 아닌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존 학교를 교육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이전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사를 하듯이 학교가 옮겨가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면 지역 고교 설립을 위해 추진해왔던 히스토리를 보면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마산가포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추진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학교 신설로 추진했었는데 올해 4월 교육부에서 신설 요인 없으므로 학교 신설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학교 신설과 이전 재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투트랙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설을 위해 학교 설립 예산의 대부분을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가 부담하기로 했고 물론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올해 초 승인 요청했던 내용에 추가로 담아서 다시 교육부에 신설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12월 19일에 발표됩니다. 두 번째 이전 재배치를 위해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공로나 추진단을 활용하여 좀 더 면밀히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에 발족한 공로나 추진단의 첫 번째 의제가 북면 지역 고교 설립권인데 여론조사나 타당성 조사, 토론회 등의 여러 과정을 종합해서 내년 1월에 이전 재배치 공고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공고안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이전 재배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19일에 교육부에서 고교 신설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공로나 추진단에서 나온 권고안은 북면 지역이 아닌 우리 경남의 다른 지역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로나 추진단의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북면 지역의 고등학교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니만큼 신설과 이전이 지금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설을 위한 부분에서는 지난 4월 통과하지 못했던 중앙투자심사의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재심사를 받는 만큼 더 심사숙고했을 테고 김지수 의장께서도 더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보시기에 중앙투자심사 준비는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이전 재배치를 준비는 하고 있으나 과거에 가포고등학교 예를 보듯이 이전 재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중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나서 중투를 지적됐던 사정 상황들을 보완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면은 지금 1만 6천 세대, 약 4만 3천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요. 지금 창원의 어느 지역보다도 실제로 40대 연령대의 연령대분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 얘기인 즉선 학년기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2023년 대충 예상되는 고등학생 학생 수가 약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지금 시급한 형편에 있고요. 2019년 현재에도 약 8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있고요.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창원 안쪽으로 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20km 이상의 등교를 1시간 정도 걸려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창원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북면과 창원 도심을 잇는 대중교통 수단이 또 썩 잘되는 편은 아니어서 이래저래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번에 교육청도 그렇고요. 창원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낯선 거고요. 그 결과 원래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교육부 예산을 가져오는데 교육부에서는 신설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보니 이번에는 창원시에서 120억 그리고 경남도에서 33억을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확답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204억 정도를 예산을 수집을 하게 되면 약 한 357억 정도의 예산으로 예산으로 교육 분명 1고를 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해서 지금 창원 제1학구로 묶여져 있는 북면을 북면 학구로 신설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전체 학교 신설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북면 1고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또 세 번째 든 저희가 항목은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 경남 전역에.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단계적으로 두 학교씩 총 여섯 학교를 통폐합하겠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중앙투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투자 심사 준비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 그 결과가 이달 중순쯤 나오죠. 통과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12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에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가 진행되는데 경남도 교육청에서 승인 요청한 건은 19일에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해당 건이 미승인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앙투자 심사에서는 한 번 거부한 것을 다시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서 염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자구책으로 학교 설립에 대한 대부분을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고교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북면 지역 내의 고등학교가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김지수 의장께서도 이번에 꼼꼼히 준비를 한 만큼 통과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살을 걸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창원시 북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천여 명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의 교육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 이 중투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향적으로 교육부의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밝은 전망을 예상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이 중투위 심사를 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플란비를 지금 논의하기에는 아직 지금 저희가 12월 19일 중투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요. 지금은 일단은 신설을 반드시 중투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4월하고 달라진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중투 때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구두상으로는 약 한 35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서류로는 한 8억 정도를 서류로는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12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남도도가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미 들어갔고 약속을 했고요. 경남도도 학교 용지에 대해서 한 33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했고 이후에 내년도 정도의 교육청과 다시 합의를 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예산으로 학교를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요. 더해서 지금 창원 1구 전체를 보면 고등학교가 지금 학교가 19개가 있는데요. 19개 학교의 평균 학급수가 24학급입니다. 그래서 학급수가 적지 않고 그리고 현재 인구가 감소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창원 1학구만 보면 그렇게 아주 급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전 재배치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어필을 한다면 중투가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면 지역 고교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론화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 13일에 2차 원탁토론회가 열리죠.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룹니까? 1차 원탁토론회 내용이 주로 사전 설문조사, 우리 도민들이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우리 북면적에 거주하신 학부모님, 학생 10% 그리고 북면 외에 창원 시내 그리고 마산 진해 지역 학부모 또 학생 90% 이렇게 해서 과거에 토론회 전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봤었고 그때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북면적에 고등학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사전에 상당히 많았었고 다행스럽게도 토론회 결과 이제는 좀 많이 알게 되시고 또 이전 제비치하는 부분에서도 반대하는 것보다 산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좀 더 높게 나왔었던 그런 토론 결과가 도출되었었습니다. 앞으로 2차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룹니까? 2차 토론회에서도 기존에 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층해서 그러면 이런 여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전 제비치하는 학교의 학부모님들, 학생들 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또 잘 해주시겠는가 그런 부분인데 마산 가포고등학교의 그런 일처럼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없이 어떻게 좀 매끄럽게 잘 해결해 나가겠는가 그런 방향까지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지수 의장께서 보시기에는 공론화가 올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2월 13일 날 열리는 원탁 토론회에서는요. 이전 제비치되는 학교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 제비치하는 학교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만약에 저희가 12월 13일 날 원탁 토론회를 해서 이전 제비치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을 논의를 한 다음에 19일에 만약에 저희가 중투가 잘 된다면 더 이상 이것을 논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중투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2차 원탁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학교를 선정을 하겠죠. 그러나 선정된 학교, 학교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전 제비치를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의 65%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과 동문대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내에 마무리되기에는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전이 될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과 신설 추진이 어느 게 더 낫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신설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요.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나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도나 지자체에서는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김영철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전과 신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시는지도 개인적인 의견도 좀 궁금하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좀 주의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개교하는 기간을 봤을 때 어떻게든지 빨리 개교를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신설은 교육부 승인 후에 횟수로 4년이 됩니다. 4년이 소요됩니다. 4년이 소요가 되고 이전 재배치는 이전하는 학교의 학부모 동의 등의 행정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 학부모 65%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전 재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로써도 신설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도 신설 쪽의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공론화 추진단에서 진행한 1차 토론회에 가보니 이전 재배치가 주제이긴 했지만 그 단점으로 이전하는 학교의 학부모나 주민들과 또 우리 북면 주민들과의 지역 갈등 그리고 그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이유들로 이전 학교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깔끔하게 신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론화가 추진이 된다는 건 북면군 문제가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주민들의 힘이 직결되는 건 또 당연할 테고 행정력과 정치권의 힘이 또 한 번 발휘돼야 할 시점인데 그래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총선용이 아닐까 하는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타이밍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자녀가 없거나 북면적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원래부터 도교육청 중기계획을 보면 2022년도에 북면적의 고등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작년에 가포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추진했다가 실패하게 됐고 올해 4월 교육부 승인 실패를 겪으면서 지금은 투트랙 형태로 긴박하게 추진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교육부 승인도 사실은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특히 이전 재배치는 공론화 추진단의 공간이 잘 나와도 학부모 동의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불확실한 점을 가지고 청소년으로 활용하는 정치인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또 하실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김영철 변장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행정에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인정을 아마 하실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행정에서 특히 교육청, 시청 그리고 경상남도가 결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부 중투를 통과하기 좋은 조건에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중투의 위원들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교육부 공무원 두 분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일곱 분들은 전부 다 도시기획과, 건축학과, 교육학과, 교수님들 위주로 외부에서 선발된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지난 4월 중투 때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번에 낙관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오버죠. 오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총선형이 아니고 그동안 북면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SOC를 포함해서 관공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덜러덩, 도시만 개발한 앞에 있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불편한 시선은 좀 접어두고요.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제 아래서 김지수 위장께서는 앞으로 북면국 공론화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격을 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공론화요? 일단은 저는 정말 이번 저희가 12월 중투를 통과한다는 그런 강한 희망을 갖고 싶고요. 통과되지 않으면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제 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중투가 통과가 돼도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면 1고가 신설되는 데는 2023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투가 통과되지 않아서 공론화로 이전 재배치가 될 경우에는 이게 정말 하세월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중투의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중순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삼동 도의원은 북면고의 현실성 없어 보이는 중앙투자심사 재도전을 질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박석천 적정규모 추진단장의 성의 있는 설명에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창원 시민의 마음도 하나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헬로윅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